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이죠. 오늘은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 우려는 기후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미국 증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특히 이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2%가 나왔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의 상승률인데 이것은 곱하기 4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연간 환산 GDP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미국 GDP 숫자를 볼 때는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발표하지 않고 곱하기 4를 해서 연간 환산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예상치가 2.7%였는데 2%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6.3, 6.7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거죠. 이렇죠. 장기 금리가 이때 고점 수준으로서 살짝 올라가는 듯 했다가 오히려 빠져서 지금 1.5%대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길게 봤을 때 10년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미래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대로 2년 국채 금리. 이 2년 국채 금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미연준의 금리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테이퍼링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오니 당연히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0.2% 정도 수준에서 0.5%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거의 0.3%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결국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리는 것을 반영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장대금리 차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장대금리 차가 가장 고점에 올라왔을 때가 1.6입니다. 그런데 떨어졌고 다시 상승하는 듯 했는데 또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는 1.05% 수준 정도로 퍼센트포인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지죠. 지금 1.6에서 많이 빠진 거죠. 거의 3분의 1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걱정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 때 약간 이제 지수가 미국 지수가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는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나요?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무엇이 상승을 했나요? 나스닥이 상승을 제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결국 경기가 둔화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주 위주의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이런 성장주들은 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보시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업들,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바이오, 금융, IT, 산업재, 전체 S&P 500 다 지금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 발표가 거의 80% 이상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아까 성장주,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포함이 돼 있는 FAN 관련된 FNGS라는 ETN이 주가의 반등폭이 가장 컸습니다. 얼마나? 10월 저점 대비해서 13.8%나 상승을 했고요. 거의 13.8%이면 아까 나스닥의 몇 배죠? 두 배 정도 되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인 거죠. 그래서 가장 성장주, 대형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다우존스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대형주들이 끌고 가는 어떤 시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다면 근데 점차적으로 지금 조금씩 시장의 흐름이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FNGS의 종목을 한번 보실까요? 트위터, 테슬러,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구글,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거의 15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이 일어나고 나니까 13개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29.3%로 떨어졌어요. 여기서 특히 보시면 제일 우리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나타나는 물론 이게 목표가는 아닙니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퀄컴과 AMD를 제외시키면 이것만 넣고 보면 나머지 종목들만 넣고 보면 30%에서 10% 미만이죠. 평균으로 보면 29.3%이지만 더 낮겠죠. 한 27% 정도 될 겁니다. 26%에서 27%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스닥보다도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항상 이 숫자를 보여드렸을 때 이게 막 40%대, 50%대 이런 숫자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는 상승 가능성에 상승 여력에 저평가되어 있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나스닥이 이쪽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형주 위주로서의 종목 투자보다는 약간 QQQQ, 특히 나스닥 100기업 위주의 투자를 더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적절한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도 나오는 거죠. 자,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하죠.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페이스북에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이익 전망치 자체가 어느 정도나 떨어졌냐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페이스북은 앞으로 이 메타,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이런 이쪽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이쪽을 키울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중요한 것은 테슬라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투자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지금 메타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 지금 기존에 이익 나는 부분 말고요. 메타 쪽에서 이익이 나기 시작할 때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 여력을 구해보니까 8.8%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는 13개 종목 중에서는 상승 여력이 가장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옆으로 기는 현상이 적어도 몇 개월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언젠가 또 다시 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타이밍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볼 때는 우리는 지금 13개 중에서는 페이스북, 메타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테슬라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았죠. 리콜 어떤 이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헬럼 머스크의 발언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이때 900달러에 올라갔었을 때 저희가 한 50% 차익 실현 얘기를 했었고 6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었을 때는 100% 다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900달러를 뚫었을 때 적정 가치를 그때 잔존 가치 모델을 돌려보니까 1000달러가 나오더라. 그죠? 그리고 1000달러 가니까 1100달러가 나오더라. 그죠? 지금 1200달러를 갔더니 지금 1200달러보다는 더 높게 갈 것 같다. 1200, 그러니까 계속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900, 1000, 1100, 1200 1200 올라서니까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들여다볼게요. 어떤 답이 나왔나? 1365달러까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컨센서스가 2021년, 2년, 3년 이 정도 컨센서스는 항상 있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2024년, 2025년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는 걸로 저희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에 있어서는 상승 여력이 이제는 좀 많이 떨어졌죠.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차익실현 50% 정도를 하는 타이밍은 이제는 1200달러가 아니고요. 1300달러는 대하지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시작하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성장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도 있고 전체적인 성장업종 ETF 아니면 나스닥 관련 ETF도 있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1등주 전기차로서 자리 잡는 종목 이런 것의 경우에는 지금 미리미리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숫자를 업데이트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형주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결국 나스닥의 지금 상승 여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나스닥 전체로 보면은 27.2%니까 아까 13개 종목들의 상승률보다는 약간 낮죠. 그렇지만 위에 2개 퀄캄과 AMD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살짝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으로 볼 때는 거의 30%의 상승 여력이니까 이제는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이쪽이 이쪽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 QQQ, 2배짜리 QLD, 심지어는 단기적으로 TQQQ 이런 종목들을 3배짜리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장단의 금위차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 아까 분기별로 봤었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4.9%의 성장률이에요.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9%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성장률입니다. 이게 아까 4.9%면 여기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쭉 보면 이게 뭐냐?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성장주가 더 좋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4.9%지만 아까 분기 대비해서는 2%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더 좋다? 성장주가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1.5에서 3%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지만 3% 이상에서 4.5%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가치주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중심점으로 놓고 봤을 때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이 1.5에서 3%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주의 비중을 60에서 70% 가져가고 가치주의 비중을 30%에서 40% 가져간다라는 논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성장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 장당의 의미 차예요. 이게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당의 의미 차입니다. 그래서 0% 미만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치주가 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을 때의 어떤 프리퀸시 얼마나 빈도수가 높았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와 장당의 의미 차가 낮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보시면은 31%, 34%, 43%니까 즉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퍼포먼스가 좋았던 시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당의 의미 차가 2% 미만일 때는 성장주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성장주에 나왔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것은 가치주가 그만큼 언더 퍼포먼스 초과 수익률을 창출하지 못했고 성장주가 1%, 3%, 5% 정도 더 초과 수익률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장당의 의미 차가 계속 확대가 될 거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시기의 빈도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가치주의 아웃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중심점으로 두고 1%포인트죠. 지금 현재. 그렇죠? 여기서 중심점을 두고 밑으로 갈지 올라갈지 이것을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률과 장당의 의미 차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장주 비중을 높이고 어느 정도로 가치주 비중을 높이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성장주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했었죠. 기억하시죠? 성장주 60에서 70% 가치주 30에서 40% 어떻게 나누냐 반도체 IT 25% 바이오 헬스케어 15% 신재생에너지 20% 그런데 여기서 이건 60%를 매칭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다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는 거죠. 비중별로 어쨌든 성장주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럼 가치주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산업재, 화석연료, 원자재, 소비재, 금융주 이렇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가치주 비중을 30%로 떨어뜨리신다면 살짝씩 조금씩 낮추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되고 가치주 비중이 좀 더 낮아야 되고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을 보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앞으로 장당이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장당이 금리 차가 1%포인트 정도라는 것은 여기서 축소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도록 여신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신 증가율이 지금 7.5%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가장 낮았을 때 이때가 4.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여신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시기에서는 경제성장률이 꺾이더라도 빠르게 꺾이지 않아요. 천천히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가 옛날보다 골디락스인데 성장률이 좀 더 높은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경제성장률 과거의 평균이 2%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3%와 사이 2.5% 이런 숫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예 성장주만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성장주 비중을 60에서 70% 가치주 비중을 30% 40%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상장 대표 ETF들을 놓고 상승률이 높은 업종들로 구분해보더라도 비슷한 현상이 매번 나타난다 말씀드렸어요. 반도체가 가장 높게 나오고요. 성장이죠. 그리고 바이오가 가장 높게 또 나오죠. 신재생 에너지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화석연료 XOP 육과 관련된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면 뭐가 나오죠? 산업재 그렇죠? 산업재들이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소비재도 올라오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역시나 성장주 위주가 더 많은데 그래도 결국 가치주들도 올라온다는 거죠. ETF의 1등부터 30등까지의 어떤 순서를 매겨보면 대충 답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그 안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가치주를 놓고 봤을 때 산업재 금융 그리고 원자재 등등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퍼포먼스가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천지수도 지금 트리플 바닥을 만들었고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펀드멘탈에서 보는데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 상해종합지수의 상승 예력이 18% 심천이 26% 그리고 CSI 300이 또 18% 역시나 나스탑과 S&P와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심천지수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중국 비중을 약 한 2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놓고 보면 지금 달러가 더 이상 초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로 갈 거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선진국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예력이 15.4%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신흥국은 많이 오르지 않아서 17.4%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진국 신흥국이었다면 이렇게 된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흥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8대 2 전략이든 7대 3 전략이든 가져가는데 이쪽이 선진국 이쪽이 신흥국 이렇게 가져갑니다. 중국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0에서 30% 가져가는 거 그냥 미국과 중국 두 개만 가져간다. 그러면 미국 8 중국 20 이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중국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금 다시 하강 안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아까 성장주 유지했던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장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인데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의 주가입니다. 이게 고점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도 이것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TAN 트리플 바닥 바닥 올리고 나서 확 튀고 있고 아직 고점은 돌파 못했죠. 이 정도 갭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테슬라 주가를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CLN을 놓고 보면 상승 여력이 어떨까 한번 봤는데 3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성장주 위주의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ETF들을 보시면 TAN PBD FAN DSI QCLN PBW SMOG 이렇게 7개 종목을 놓고 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이나 대표 성장주 13개보다 물론 종목보다 틀립니다만 훨씬 높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성장주들 뭐죠?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어느 정도로 업종들의 분산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고요.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항상 ETF를 이용하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단위 금리차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현재 미국과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우수하는 것이 좋은지를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둑 тр아닷 구hn 고융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